안녕하세요. 인천에서 우업을 하고 있는 천지신입니다. 내가 마음을 먹고 가서 내림꽃을 하겠다. 무당을 하겠다고 나를 자꾸 다 했을 거 아니에요? 하고 집에 왔는데 우리 아저씨가 교회를 다녔어. 집사야. 집사님이야. 열심히 다니는. 근데 이제 제일 걱정이 우리 아저씨가 애들은 어리니까 굳이 애들한테는 얘기 안 해도 되겠다. 우리 친정 식구들도 얘기 안 하고 우리 아저씨한테는 해야 될 거 아니야. 내일 가는 날이야 내림꽃하러 가는 날인데 가야 되니까 말을 해야 되잖아. 그래서 나 무당 될 거야. 그랬더니 아무 숙소리도 안 해. 한 마디도 안 해. 그러더니 그냥 나가더라고. 야야 이제 죽었다. 그래도 삶은 살고 말면 말고 내가 내 새끼 지키려고 하는 건데 이 맘만 갖고 있었는데 한 두어 시간 있다가 들어와서 아무 숙소리도 안 하고 자. 나도 그냥 잤지. 그 다음날 나 갈 거야 그랬다. 고작에 싸갖고 이렇게 해서. 나 무당하러 간다. 갔다 올게 그랬더니. 우리 아저씨가 하는 말이 가서 잘하고 와. 그렇게 할 때는 잡기신이 먼저 든대. 잘하고 와 그러더라고. 뒤도 안 돌아보고 갔는데 제일 걱정은 우리 아저씨였고. 근데 살면서 많이 싸웠어요. 우리 나 무당되고. 안 싸우던 싸움을 무당되고는 막 싸웠어. 진짜 신에서 신에 싸움이 난 거야. 자면은 얼마나 웃기는데 우리 아저씨는 방언을 막 하고 나는 잡기야 물러가라 하고 그러고 싸웠다니까. 자면서 잠꼬대도 그런 식으로. 사업을 하다가 못하게 된 거야. 왜냐하면 그 사람 자체도 자기가 교회 다녀서는 몰랐지만 신의 몸주였기 때문에.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신 엄마가 안 되겠다. 내림을 받았는데 내가 무당을 하니까 나한테 앵겨놓고 내가 이제 같이 보시면서. 이 사람은 지금은 장굴 쳐요. 내가 이겼잖아. 이긴 게 아니라 원래 우리 집안이 좀 내려오는 게 다 그래갖고 어쩔 수가 없어서. 이길 수밖에 없는 거지 뭐. 친정 식구들하고 한 3년을 끊었는데 우리 식구들이 다 꿈을 꾼 거예요. 옷을 입고 뭐 고속도로에서 춤을 춘다든가 뭐 별 꿈을 잡고서 이상하니까 전화가 와서 나 무당됐어 그랬다고. 그러니까 이제 우리 친정 엄마랑은 난리가 난 거지. 죽어도 자기네 집안엔 그런 게 없었대. 그리고 난리가 나서 3년을 안 봤어요. 우리 친정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까지도 가슴 아파했고 반대나 마나 이미 저질러준 걸 뭐. 이제는 요즘 현재 시 요즘은 요즘 투명할 futur tr대?! 왜 다른 들이야. 맨라 shaft은 화면은 꺼졌어요. 분무얼 cola 콜센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